이 꽃이 뭐라고 설명해줘. 이 꽃이 베트남에서 국화인데... 부끄러워. 부끄러워? 가이드잖아. 아니 가이드 말이야. 네. 이 꽃이 다 쓸 수 있어. 어디다 써 이걸? 밥이... 이 꽃 냄새가 나서 더 맛있어. 아 진짜? 뭔데? 차에 넣으면 냄새가 좋아. 연꽃이야 이거? 연꽃 안에 있는 거구나? 어. 냄새 맡아봐. 너 손 씻었어? 응? 손 씻었지. 너무 다해. 여기 한번 들어가 보자. 야 마스크 있어야 된다. 한번 들어가 볼게요. 뛰겠다. 쳐다 땅. 석가모니? 석가모니 베트남어로 뭐야? 밭. 밭. 밭? 간단하네. ㅋㅋㅋㅋㅋ 베트남에서 큰 절이 있어. 아 진짜? 응. 그 느낌이 하늘에 가는 것처럼 느낌이 들어. 산인데. 어. 케이븐가 타고 올라가보고. 걸어 올라가야 돼? 아니 걸어가도 되는데. 걸어가고 싶지 않아. ㅋㅋㅋㅋㅋ 도리야 이거? 돌이네? 불교학교 여기 다녀. 동국대 이제 그만 다니고. 여기 수업한다 지금. 불교를 공부하려고 먼 곳에서 오셨네. 가자. 다 본 것 같다. 이제. 이게 작네. 별 볼 게 없네. 여기가 봉운사 주차장입니다. 주차장. 주차장. 지금. 주차장. 내가 봤을 때 봉운사에서 제일 넓은 게 주차장이 제일 넓네. 딴 거는 뭐 별로. 별거 없네. 봉운사 투어는 여기까지 해 주시죠. 가이드님.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